승리가 무엇인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철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다 알아가는 것 바로 승리란 내 승리가 무엇인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줄 아는가 하고싶은 말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란 내 결과가 어떻게든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란 승리가 무엇인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줄 아는가 지열란 자기와의 싸움을 허혈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다 알아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되는 것 주님만 주님만 내가 왜 사실에 바른 것 오 오 여러분 이런 승리가 진짜 승리라고 그렇게 믿으세요? 믿기는 하신데 좀 우울한 목소리로 저 되게 힘들겠는데 네 맞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승리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대가를 이미 치워주셨고 우리가 길게 보면 좀 너무 엄두가 안 날 때가 많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 손 붙잡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이 진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으십니까? 아멘 좀 밝아이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오신 분들 아시는 분들끼리 한번 어깨를 톡톡 토닥여주시면서 이런 의미로 우리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승리해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? 네 꼭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주님만 내가 된 사실에 가는 것 고고고고고 바로 승리한 내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